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대부분 회계원리 또 중급회계 지금 듣고 계시고요 회계원리는 아마 다 수강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중에는 회계원리를 수강하지도 않고 중급회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원가관리회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중급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강의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듣다 보면 실제 주 내용은 회계원리, 중급회계와는 많이 다르지만 중간에 회계학적 용어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원리나 중급회계를 잘 아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어도 모른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도 잘 들으셔야 되니까 회계원리 정도는 좀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세무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는 원가관리회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회계 세무사 시험 보시려면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과목이 회계와 세법이죠 물론 원가관리회계도 회계의 한 분야고요 그러면 회계가 뭔지 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계를 뭐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거는 알고 계시죠? 재무상태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라든지 주주는 내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을 때 아무 판단의 근거도 없이 돈을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러면 뭔가 보고 정보를 얻어야 되더라 그게 바로 회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 역할이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가 이용하는 정보를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재무외계 재무외계 결과는 재무제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잘 아시죠? 대표적인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죠 반면에 또 회사는 어때요?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재무회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회계라는 것이 주주나 채권자처럼 외부정보 이용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사 내부 직원들 근데 사실 내부 스태프들은 그다지 회계라는 정보에 관심은 없어요 자 그러면 회사에 회계라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경영자가 되는 거죠 임원들 사장들 자 그래서 사장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하고요 관리회계 내용이 똑같이 회계니까 비슷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내용이 자 그러면 왜 다를까? 그거는 주주나 채권자가 회계를 이용하는 목적하고요 경영자가 회계를 이용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혹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세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부의 증가죠 투자 목적 돈을 보려고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요? 뭐 하려고? 저 우리 회사의 사장님들 출근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 갖고 출근을 할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뭐에 대한 의사결정일까요? 내 이익이 아니고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죠 여기는 자기 이익 극대화예요 하지만 이 의사결정은 자기 이익 극대화가 아니고 회사의 이익 극대화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과평가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조직원들을 잘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회계 이거 재무외기라고 우리가 지금 뭘 배워요? 원가관리회계를 배우죠 그 중에 관리회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 모른다고 해서 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회계학적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중급회계 하셔야 되니까 회계학 원리쯤은 조금 미리 빠른 시간내 요즘 동영상 많이 있잖아요 빠른 시간에 들으면 조금 들으시는데 편하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학의 이론적인 체계는 두 가지 재무외기 관리회계가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러 왔잖아요 책을 보고 그러면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 우리 뭘 공부해야 될까 회계학의 출발점은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회계원리를 듣고 나면 그 다음 뭘 들여야 돼요? 중급회계 이 중급회계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엄청나게 두껍죠 회계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바로 중급회계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고급회계 이 고급회계는 고급스러운 회계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 다루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M&A 또는 선물옵션처럼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회계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중급회계 정도까지는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급회계는 관련 전문가들이 보는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회계원리 다음에 중급회계로 가는 분야가 있고 또 원가관리회계도 있어요 원가관리회계 우리는 이걸 배우러 왔는데 원가관리회계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로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회계학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하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하고 회계원리 끝난 다음에 중급회계하고 원가관리회 어때요? 5대5의 비율이라고 5대5의 비율 우리는 사실 어때요? 수업 목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데 얘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크게 재무외계 관리회계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학문적인 체계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게 바로 재무에게 바로 Financial Statement 작성이 바로 요겁니다 재무제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무상 대표 그렇죠? 뭐 손익계산서 현금으로 표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배우는 건 결국에 얘를 작성해보자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 두 장 보세요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바로 관리회계네 관리회계 근데 우리는 지금 원가관리회계를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얘는 여기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없어요 원가관리회계는 뭘까? 원가관리회계는 우리 학자들이 표현할 때 얘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양다리에 걸쳐 있대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외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얘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결제할 때 의사결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도 평가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얘는 뭘까? 줄이 걸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보겠지만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이제 보드마크가 있다라고 할게요 보드마크 보드마크 이 분필이 있는데 얘를 우리 학원은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문방구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고 해요 상기업 상기업은 일반 도소매업이죠 그러면 상기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 상기업은 물건을 사와서 그걸 소비자한테 조금 맞은 부처 파는 거죠 그게 바로 상기업이죠 주변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도소매업 편의점 상기업이죠 그러면 이 상기업도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장부 재무조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문방구가 분필을 막 사왔어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네 그러면 그 금액이 회계장부 어디에 기록이 돼요? 바로 재무상대표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될까? 팔리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기록이 될 겁니다 결국에 가지고 있으면 재무상대표 팔면 손익계산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재무위계죠 재무제표 그런데 우리는 원가회계는 상기업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제조업을 다루다 만드는 회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갈 거냐면 이걸 만드는 모나미? 모나미라고 가정할게요 모나미가 분필을 만들더라 그걸 제조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나미 입장에서는 이 분필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집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딱 이제 이해되시죠? 자 원가회계 뭡니까? 뭐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공장,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것들이 원가계산이다 제품 원가계산하는 절차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나미가 이 분필을 만들 때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염료 다 집계해 보니까 100원 들었네 100원 즉 원가계산의 결과 분필의 원가는 100원입니다 자 모나미 창고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회계장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원가계산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일까?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대상은 회사 전체의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즉 회사의 매출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 원가를 빼야죠 그러면 원가를 모르면은 수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욕을 배워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가회계라는 것 자체가 재무회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관리회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딱 봐도 어때요? 자 이 원가회계 자체가 내용적인 측면보다 활용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가관리회계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 추세예요 제 교재는 타이틀이 뭐예요? 원가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죠 책을 딱 반으로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회계고 뒷부분이 관리회계입니다 자 근데 소점에 가시면 그냥 원가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걔도 구입해서 딱 반으로 잘라도 똑같아요 앞부분이 원가, 뒷부분이 관리 관리회계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원가관리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라는 책도 관리회계가 들어가 있고 관리회계라고 하는 책도 원가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거를 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나의 간단한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네 빵집 있어요 빵집 빵집에서 식빵을 파는데 3,000원이다 다음날 가니까 천원을 팔아요 천원에 다음날 가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식빵이 원래 코스트가 천원 다 안되는데 원래 비싸게 파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정말 그러면 이 식빵이 코스트는 천원 다 안될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식빵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1,2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1,200원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무슨 식자재도 들어갔을 테고 인건비 뭐 설비 강가상각비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1,200원 자 근데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은 자 이 빵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지나버리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돼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그러면 좀 싸게 팔아서 돈을 회수를 하자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포장지도 필요하고 알바 인건비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보니까 한 500원 들어가네 자 소비자한테는 싸게 팔아야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식빵의 원가는 얼마에요 식빵의 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급에게만 배웠다라고 하면 식빵의 원가는 1,200원이구나 어떻게 요게 제조원가 요게 바로 뭐에요 판간비가 되는거죠 판간비 그래서 총원가는 얼마 1,200원에 판간비 500원에서 총 1,700원이다 라는 겁니다 원가가 1,700원이면 1,700원보다 낮게 받으면 안되죠 그렇죠 자 근데 관리외계에서는 관리외계에서는 얘는 원가를 안봐요 관리외계에서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배울거에요 자 비관련 원가 또는 메모론가 메모론가 쌍크코스트 자 얘만 이 500원만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외계에서는 원가를 500원만 원가로 봐요 그러면 천원 주고 팔면 얼마 번거에요 500원 번거죠 자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재무외계와 관리외계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원가를 1,700원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재무외계 관점이구요 원가를 500원으로 보는 관점이 관리외계에요 그러면 원가는 1,700원 맞는 것 같은데 왜 관리외계는 500원으로 봅니까 자 현재 어떤 상태에요 자 이 빵집은 다 완료된 상태죠 이미 들어간 1,200원 어때요 메모론가 내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하든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자 단 나는 빵이 완료된 상태 살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루 지나면 폐기처분 해야 돼 그게 하나의 대안이고 또 하나의 대안은 나는 일정 포장비하고 알바비만 지출하면 팔 수 있어 또 하나의 대안이죠 그러면 폐기처분하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처분하게 되면 500원 들어가지만 1,000원 받기 때문에 500원 남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재무회계 관리회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관리 얘기를 변호한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메모론가? 혹시 메모론가하고 상대되는 개념 기회원가 기회비용 들어보셨나요? 기회비용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내가 강남역 사거리에 사무실을 렌탈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어 팔았다 한 달 동안 결산해 보니까 한 천만 원 벌었어요 당월 손익계산서 이익 보니까 천만 원 됐네 이게 바로 재무회계 시각이죠 손익계산서 천만 원 벌었다 이게 재무회계 시각인데 관리회계 시각에서는 과연 천만 원 벌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강남역 유동인구가 많은데 김밥을 안 팔고 예를 들어서 비싼 커피 전문점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걸 했다라고 하면 나는 삼천만 원을 벌 수도 있었어 그럼 어때요? 천만 원 벌었지만 삼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원가 결국에 관리회계 시각에서는 얼마 번 거예요? 이천만 원 손해 번 거죠 그게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외계 즉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특히 손익계산서는 이 기회비용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매물원가는 뭘까요? 기회비용과 상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안을 선택을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매물원가 기회원가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한 게 바로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회계가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무외계보다 훨씬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겠죠 다시 여기로 올게요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큰 개념을 잡는 거니까 회계는 크게 재무외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얘는 틀리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정보로서 가치가 높은 정볼까? 물론 여러분들이 세무외시험 학교 관리회를 잘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정보로서 가치를 보면 얘가 훨씬 중요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재무외계는 누가 봐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외계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공식 외부에 드러내야 돼 다 뿌려버려야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로 외부에 확 뿌리겠어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관리회계는 누굴 위한 회계예요? 순수하게 회사의 경영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정보로서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또 왜 재무외계는 관리회계보다 정보로서 가치가 좀 떨어질까? 재무외계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단점 가장 큰 단점이죠 이 재무외계는 과거 정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 회계전도 말 또는 과거 분기말 정보다 라는 거죠 다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재무외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재무외계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거다 근데 이 불특정 다수인에는 뭐 조촌은 회계사도 있을 테고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고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제가 회계사니까 저한테 맞게 제공하면 어때요?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무외계는 정보를 만들 때 하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 IFRS죠 그래서 이 재무외계는 어떠한 원칙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다 회사가 돈 많이 벌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거지 회사의 실질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뭘까요?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부도 났네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으면 돈 많이 번 걸로 봐야 되는데 부도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 즉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할 때 객관성 이해 가능성 그걸 더 중시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어때요? 한 명한테만 보여주면 돼 누구? 경위자한테 그럼 얘는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볼 건데 자 우리 교재는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건 원가관리회계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과목은 다 똑같아요 우리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다 맞죠 맞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정말 이해 과목이에요 얘는 암기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말씀드릴 거라고 이거는 최소한 암기하세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 생활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강사라고 서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 선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수험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될 과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회계 세법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과목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머릿속에 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과목의 특성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맞게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책상에 앉아있는다 고점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책상에 오래 앉아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1년 내 합격할 수도 있고 3년 내 5년 내 합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합격만 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왕에 못 돼요 빨리 합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 과목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 과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원가관리 회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흐름을 파악하거나 뭐라고 그래요 일단 숲을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흐름만 미리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특히 원가관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휘발성이 조금 덜해집니다 회계라는 거 세법이라는 거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한 해 틀어 안 봤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문제를 많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점수 받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제 공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리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해 예습 그 다음에 수업 복습입니다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좋죠 예습 수업 복습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과목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원가관리형 예습은 하지 마세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죠 예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습하면 좋아요 파워풀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니까 단점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여러분들은 원가관리회계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죠 알면 여기 왔겠어요 모르니까 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습이 좋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려를 범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시험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안 해도 좋은데 수업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수업은 수업을 안 들으면 한 시간을 안 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가 우리 대학에서는 거의 2학기 2학기 과목이거든요 1년짜리 과목이라고 우리는 얼마 만에 끝내요 한두 달에 끝내죠 한두 달 그러면 우리가 하루 수업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정신 집중하고 혹시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정신 차리고 계속 빨리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라는 거 세법이라는 거 자체가 생소하죠 낯설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책 덮으면 회계학 용어를 들을 때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다 하면 어때요 하루 이틀 안 들어버리면 다 날라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 조금 잡아 놓으려면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복습은 경험상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최대한 일주일 넘기면 안 돼요 수업 잘 들었는데 일주일 지났네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학습은 100% 해야 되고요 복습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가관리회계를 대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수업을 들으실 때 아 그런 게 있었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원가관리회계를 효율적으로 여러분도 이해를 하려면 전체 논리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항상 차례 목차를 좀 자주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 대부분 책을 딱 보면 수업 들으면 드립다 수업 내용을 막 보잖아요 물론 봐야 되긴 하는데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려면 목차를 자주 봐야 됩니다 특히 제 책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원가관리 전체 흐름을 좀 쫙 보여드릴 거예요 숲을 만들어 드릴 건데 제 책은 논리적 흐름대로 돼 있습니다 다 이어져요 내용이 그래서 차례 보시면 차례 자 1장에 원가회계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기초 개념이니까 2장에 제조원가 흐름 자 왜 제조원가 흐름이 있을까 그 이유가 자 여러분을 보는 중급회계 있잖아요 그거는 상기업회계 상기업 도소미업회계라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기본이 되는 회사예요 제조업 제조업이 기본이 되는 회사죠 근데 중급회계는 상기업을 가정한 책이에요 제조업이 중급회계만 본다라는 건 반쪽 회계를 보는 거다 그러면 제조업하고 상기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바로 공장 공장의 유무죠 공장이 있으면 제조업 없으면 상기업이에요 그러면 중급회계에서 다루지 않은 걸 원가에게서 보내? 원가에게는 어떤 회계예요? 공장 공장 공장을 다루는 회계예요 공장을 다루는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제조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가 관리회계 교재는 제조원가 흐름이 첫 번째 모든 원가 관리회계 책은 그 다음 3장 개별원가 계산 4장 활동기준 원가 계산 원가 계산 5장 종합원가 계산 6장 종합원가 계산 확장 7장 정상 표준원가 계산 8장 변동 및 초변동 원가 원가 계산 원가 파트라고 이름만 보면 그 다음에 구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 함수 추정 여기서부터 관리회계 실제 원가 관리회계는 원칙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배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관리회 책별로 챕터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하지만 원가 함수 추정 부터는 무조건 관리회계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누굴 위원회계 사장을 위원회계 뭐 하려고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10장 CBP 분석 11장 관리효농가 분석 관리효농가 한번 들어봤죠 여기서 아까 빵 얘기할 때 관리효농가 지금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설명해 드릴 거 그러니까 12장 대체 가격 결정 13장 자본예산 14장 종합예산 15장 책임회계 제도 여기까지가 순수한 관리회계예요 논리적인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17장 최신 관리회계는 자 얘는 논리적 흐름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는 약간 지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원가부터 책임회계 제도까지는 논리적 흐름관계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휘발성도 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좀 컴팩트하게 원가관리회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최신 관리회계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텐데 실제 문제도 문제도 15장까지가 대부분 나와요 16장 17장도 나오긴 하지만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수업시간만 잘 들으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업시간에 참석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일단은 전문가 칼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신문사의 신문사의 사설을 좀 쓴 내용인데 시간 되신 분들은 좀 보시고 어차피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자 이론적인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 안에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제는 거의 다 풀어 드릴 거에요 예제는 어지간하면 객관식도 상당수 풀어 드릴 거고 주관식은 조금 우리 기본반에서 보기는 좀 그렇구요 혹시 이제 예습 하시는 분 복습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나 주관식 좀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보셔도 무방하고 자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대체하는 자세인데 사실 정보로서 원가관리회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 중급회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되신다면 세법이나 중급회계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맞아요 원가관리회계는 저한테 맡겨 두시면 돼요 기본반에서는 충실히 수업 잘 듣고 복습 하셔야 돼요 수업 중에 설명해 드린 것만 열심히 하셔도 무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다고 해서 100% 아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 회계를 한 번 듣고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객관식 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중에 나는 잘 들었어요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에다 풀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는 거 하고요 그게 문제여야 되는 거 하고는 별도의 별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실제 객관식 반에서는 어떤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냐면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법을 풀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재무외계는 원칙이 있어요 기업회의 기준 그대로 하면 돼요 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자 원가관리회계는 전혀 원칙이 없는 건데 공부 방법을 재무외계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관리는 호불호가 단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 원가관리회계 되게 쉬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차이점은 바로 뭐예요 그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원가관리회계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자료에 제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중급회계는 어때요 회계의 원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료에 제시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회계의 원칙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반에서는 자료를 보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반에서 수업 듣다가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문제풀이반에서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 학원 커리큘럼대로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가 ~~ ~~